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노래교실이 어느덧 5회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10월 19일 방송 마치 50회 정도 된 듯한 익숙함. 50회 한 것 같은 그런 5회가 드네요. 그런가요? 5회라서 그런지. 시청자 여러분들의 반응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의 노래가 조금씩은 히트한 게 그나마 몇 개는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지난 시간에 또 극도의 친일 DNA 정진석 비대위원장 정점 찍으셨고요. 그 전에 우리 일본 하셨던 조호영 그 전에 또 우리 일본 하셨던 나경원 이런 분들이 쭉 친일의 DNA. 그래서 우리가 띠띠빵빵을 닛본뱅뱅 한번 불러봤었죠. 그렇게 노래를 불러봤는데 주변 반응 좀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변 반응에서 뜨거운 것 같습니다. 뜨겁습니까? 저는 좀처럼 느껴지지 않던데. 저는 그냥 텔레파시로 느낍니다. 국민들의 여론을. 지금까지 텔레파시가 많이 맞았었는가요? 대부분 맞습니다. 대부분이요? 닛뻥뱅뱅. 역시 백차님이 좀 신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영화에 출연했었는데 영화 지금 어떻습니까? 영화 얘기는 뭐. 벌써 일주일이 됐는데요 개봉한 지. 아니요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녹화라가지고. 영화는 뭐. 지금 오늘 이건 가요 프로이기 때문에. 오늘 모레 일주일에 해야 됩니다. 저희가 무슨 영화를 보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제가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전화하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할 것이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반응이 좀 더 뜨겁기를 기대하면서. 사실은 오늘 주제 뽑기 전에 고민이 좀 있었는데. 3일 뒤면 무슨 날입니까? 10월 22일. 아 네 이제 전국에서. 아 전국에서. 모이는. 네. 그런 촛불항쟁. 아 촛불항쟁입니까? 소위 말하는. 전국의 대절버스가 다 예약됐다는 지금. 아 그 정도입니까? 단풍놀이 계절인데. 단풍놀이 안 가고 다. 저 탄핵놀이. 탄핵놀이로. 단풍놀이 대신 탄핵놀이로 가자. 또 여기가 서울의 소리다 보니까 집회를 많이 하시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는 스튜디오에서 또 새롭게 색다른 응징 예능을 성공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울산이라든지 춘천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곳곳에서 집회를 많이 하셨고. 이제 서울에서 10월 21일에 총집결. 그리고 이제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라든가 이런 쪽도 다. 이 시사 노래들이. 노래가 퍼지면서 집회도 준비가 돼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의 소리에서 해상 시위 장면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가면서. 탄핵을 해야 된다. 사유가 뭐 문제가. 자위대가 한국으로 올 때 우리는 일본을 향해 간다 이런 거군요. 탄핵 배가 제주로 가면서. 그래서 이제 초심님 또 얘기하시겠죠. 그렇게 이제 하는 그런 어떤 탄핵의 어떤 신규원을 해상에서도 할 수 있다. 비행기도 한번 해야 되겠는데. 비행기도 한번 좋죠. 그러니까 이제 한미일 군사 합동훈련을 이제 동해상에서 했지 않습니까. 남해 쪽으로 해서 가면서 탄핵. 허를 찌르는. 해상에서. 그리고 공중도 뭐 가능하죠. 드론 띄워가지고 하면 되니까. 그런 것까지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전 국민의 목소리를 조금 잘 대변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그것을 또 시사 노래로 표현하는 방식을 많이 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방식대로 또 시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3일 뒤 집회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특별시키는 것도 그런. 그리고 저 복장 자체도 상당히 지금 이게 약간 그. 저는 얼핏 저 화면으로 보니까 약간 깔깔이 같은 느낌이. 깔깔이가기보다는 이제 고급 옷이긴 한데. S패션. 갑자기 약간 군대 생각이 확 났어요 지금. 이게 약간. 제 아들 군대가 있는 아들 생각도 나오고. 괜히 요즘 뭐 전쟁 분위기 때문에 걱정도 되고 지금 제가. 제가 사실 오늘은 이게 집회 복장. 아 그렇습니까. 약간 날이 이제 추워지니까. 아 약간 이제 좀. 집회 복장. 두툼하게. 잘못 보면 이게 중공군이냐 뭐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오해다 보니까 아마 오해가 좀 많이 되리긴 하네요 지금. 인민군보가 아닙니다. 집회 복장. 집회 복장을 해가지고.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집회 집결하실. 이 정도 뛰면 딱 깔깔이 정도 딱 좋지 않을까. 10월 낙엽이 지는 이 시점에. 네. 이제 좀 갑자기 날이 좀 추워지긴 했습니다. 네. 왔다 갔다. 네.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일교차가 심하게 돼. 네. 지금 이제 이번 10월 22일 정도면은 여러분 이제. 물론 탄핵 열기. 퇴진 열기로 기대했겠죠. 뜨거우시긴 하시겠지만. 그래서 옷은 조금 두툼하게. 외투 같은 걸 준비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 집회 참가자의 어떤 필수템이랄까. 그래서 저 사실 바지 쪽도. 그런 거 하나 구매했습니다. 구매했다. 약간 이제. 이 저. 따뜻하면서. 집회용 뭔가 이게. 누빔. 아예 바지 그 엉덩이 쪽에. 푹신푹신한 이런 스펀지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럼 하나 팔아야 되겠는데. 그런 옷을 제가 두 개나 구매했습니다. 아무데나 털썩 앉을 수 있게. 색깔별로. 네. 약간 그 이 스폰. 아. 스폰치 같으면서 그 고급 소재. 네. 들어가면서 약간 누벼져 있는. 그러나 뭔가 아저씨필이 나지 않는. 그걸 제가 두 개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민족 시민 여러분들은 어떤 사태도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늘 준비된. 제가 그 다음 주에 한번 그 바지를 한번. 배우님 한번 이렇게 직접 보여주드리면서. 아 또 보여드릴까요? 네. 뭔가 좀. 이게 좀. 이 집회 참가자의 어떤 필수. 필수. 노래를 익히시고 옷을 준비하셔야 된다. 아 그걸 우리가 팔았어야 된다 쇼핑몰을 안 해 서울에서. 네 서울의 소리에서 우리가 판매로 한번. 네. 우리 코너의 유일한. 그렇지 바지에서 주머니에서. 집회용품 판매. 주머니에서 싹 꺼내면 표가 싹 나오고. 아 표가. 괜찮은데요. 평소에 넣어가지고 러시절에 하겠다가. 여기에 초 들어가고. 네 초. 빼면 표 나오고. 재밌다. 그러면 야 좋을 것 같은데. 그 사실 우리 국민이 어떤 국민입니까? 크리스마스에도 집회를 했던 분들 아닙니까? 12월 1월. 그렇기 때문에 10월 22일 정도는 스타트니까. 충분히 잘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시작하고요. 첫 번째 순서로 일단. 진한 노래를 복습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 진한 노래들. 이야 저희가 이제. 사회 노래. 꽤 많이 했습니다. 점점 늘어나면 반복학습에 의해서. 집회 문화를 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아 니폰 뱅뱅뱅. 네 니폰 뱅뱅. 이거 한번 가져야겠죠. 복습. 이놈들 이거 깜찍한 것들 아주 그냥. 시작해봅니까? 네.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우길기 들고 대한의 여불 구름처럼 날아가자 월월 감히 가져가 날아가던 정당 그 아들로 니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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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뱅뱅. 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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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가야로 가슴수리던 한일관계는 깨끗하게 잊어야지 지푸린 얼굴 주름 살펴고 일제고사 한번 치자. 니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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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뱅. 빠가 빠가 빠가야로. 독도에 가면 만날 듯싶은 마음속의 일본인데 부풀은 가슴 가득한 꿈이 니폰으로 날아간다. 슝 슝 슝. 니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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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뱅. 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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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가야로. 니폰. 니폰 니폰 뱅뱅. 빠가 빠가 빠가야 한 번 더. 니폰 니폰 뱅뱅. 빠가 빠가 빠가矢 اら. 빠가矢 created. 인생tor colored 집들에 다른견blocks. 기운이 가득한 그리고 이번에 또 보면 일본말 가장 많이 쓰셨던 겐세이 야지 뿜빠이 계속 쓰셨던 우리 이은재 전 의원님 이분이 또 건설 금융공제조합 5조 5천억에 계산해 5만 9천 명 여기를 갔어요. . 그 길 또 은재 가셨대. 은재 갔어 은재.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한 자리 했잖아요. 뭐 했어요. 이번에 어디 갔어 무슨 부위원장 갔어. 그분은 친일위원회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갔다니까. 니폼뱅뱅위원회 . 거의 뭐 그쪽으로 가죠. 그리고 또 다른 30년 28년 전에 사망한 김일성 주석을 머리에 이곳 지고 다니신 김문수 노사정 위원장. 문재인은 김일성 주의자야. 나 경기도지사야. 관동생명을 대. 나 경기지사야 얘기를 해. 관동생명. 그래서 김문순대라는 노래를 제가 부르기도 했죠. 김문순대 김문순대 . 옛날에 히트했는데. 정말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그 정도면은 사회 지도층이라기보다는 지도층의 자격 보다는 그냥 일반인으로서도. 문제가 크죠. 정신이 없는. 혼이 나가 있는 상태. 그렇죠. . 그러니까 얼빠진 사람 같아요. 네. 그런 정도. 그래서 그 유시민 작가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평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전두엽 적에 뭐가 문제가 있다고.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내가 합리적 비판을 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 합리적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친일의 기운과 . 그 다음에 그 철지나 냉전주의자 이런 사람들을 좋은 자리에 다 꽂았 .단 말이에요. 네. 그게 그 직책을 뿜빠이 하듯이. 아 . 뿜빠이 했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 뿜빠이 정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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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것 때문에 과연 이게 공정이냐. 상식에 맞느냐. 네. 네. . 이런 부분을 우리가 비판하고 싶다. 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닛본뱅뱅 불렀습니다. 네. 방금 네. 그래서 오늘 친일의 기운이 가득하다. 물론 이번 단핵집회나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윤석열 정부의 실장에 대해서 얘기할 게 많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조금 이따 시사 주제 뽑을 때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주제가 오늘 학교종이 땡땡땡하고 단일종이에요. 네. 네. 이게 지금 왜 나왔느냐. 이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어. 뒤에 원재만 있고 우리가 바꾼 제목이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오늘 동료로 갑니다. 그게 원래 저희들이 좀 약간 안 보여주는 신비주의 정책.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오늘은 특별히 두 곡이네요. 오늘은 이제. 왜 그러신 거예요. 전국민적인 항쟁이다. 좀 쉽고. 보너스를 하나 더. 아동들도 참가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노래. 네. 네. 왜냐하면 이제 ymbc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길고 대곡이잖아. 네. 네. 잘 보면서 감명하게 집에서 빨리 빨리 부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해 왔고. 그래서 오늘 이제 시사 주제 쪽으로 뽑아 봐야 되는데 주제를 이제 살짝 뽑으면서 그다음에 최근에 백자님 노래가 많습니다만 최대 히트곡. 아. 엄청. 엄청. 엄청납니다. 제가. 100만 넘었습니까? 100만 아직 안 넘었어요. 한 90? 80? 80만이 넘었습니다. 와. 쇼츠라 가지고 이게. 쇼츠는 안타까운 게 이게. 돈으로 바로 연결이 안 돼서 자꾸만. 그렇지. 연결이 안 돼. 인지도만 높았죠. 아유. 그래도 이제 그게 구독자분들은. 늘죠. 많이 이렇게. 네. 제 채널을 많이 이제 알리게 되는. 그렇죠.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서울의 소리 채널이 많이 알려줘야 되는데. 제 채널이 너무 많이 알려줘야 되는데. 제가 일단 빨리 서울의 소리까지 따라가. 에이. 사돈에. 여기가 넓으면 어떠고 저기가 넓으면 다 같이 넣는 거지 뭐. 같은 텃밭인데 뭐. 저는 이제 80만까지 가는 거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라 가지고. 그렇죠. 네. 아마 이게 22일 날 80만 나오는 걸 상징하는 것 아닌가. 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고맙습니다. 지금 서울의 소리가 구독자가 거의 86만 정도 되죠. 이야. 이제 이제 지폐 거치면서 이제 100만 고지를. 아. 네. 네. 그렇게. 네. 여러분 서울의 소리 100만 만들어주시고요. 네. 22일 날 100만 촛불 만들어주십시오. 네. 백자TV 22만. 네. 고맙습니다. 저는 뭐 2만 2천도 안 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2천 5백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 TV에서도 나갑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했던 게. 탄핵 지폐 포커싱을 해보자. 라는 점에서 준비를 했었고요. 어. 그래서 주제를 살짝 뽑아보면서 백자님의 히트곡 가고 또 오늘은 배우고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사 한번 뽑아볼까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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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빠밤. 시사. 주제 뽑아주세요. 어. 나왔습니다. 어. 실시간 트렌드. 대한민국 SNS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윤석열 탄핵입니다. 오. 이게 뭔 말입니까. 잘 안 놀고. 계란말이. 실시간 트렌드. 윤석열 탄핵 가자. 탄핵 모이자. 많이 떴네요. 듣고. 이 5년이면 나라가 붕괴될 것이 확실수된다. 그래서 탄핵을 준다. 국정농단은 잠깐이지만 망가뜨리지는 않았다. 특검과 퇴진 두 개가 지금 상도마차로. 특검 내지 구속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11차 촛불대행진 나온다. 이게 아마 22일이 11차쯤 되는 거 아니에요. 특검 윤석열 퇴진 11차 촛불대행진. 전국 집중. 집중이다. 22일 날. 10월 20일 5시. 오후 4시부터 행사라고. 시청역 7번 출구 앞 대로에서. 집회 장소도 바뀌었군요. 그렇네요. 보통은 청계광장 앞이었는데. 맞네. 시청역 7번 출구면은 거기 이제 그 네. 지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용산 집무실로 행진하기에 용이한 장소다.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국내의 뜻을 전달하겠다. 야 근데 100만이 모이면은 저거 거기까지 가려면은. 대단하네요. 여러분 그 22일 날은 서울 시민 여러분 다 차 두시고. 그냥 걸어다닙시다 그냥. 도보로 도보로. 시내는 걸어다니는 걸로. 이게 이제 아마 여기 있을 거고. 포스터도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뒤쪽을 한번 보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볼까요? 한 장 뒤에. 네네. 자. 한일관계 특징이 니케이지. 아 일본이 오늘 많이 나오네요. 국제대 박철 교수. 외교에 되게 다른 역할을 했다. 교훈 캠프 정책자보다 외교. 교훈은 일본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아버지가 일본 대학에서 교훈 교수 생활할 때 함께 가서 지냈다. 문부성 1호 장학생 아버지. 아들을 자주 때리셨던. 윤대통의 계란말이가 프로 수준이다. 일본에서 맛본. 타마고 약기 마신. 음주와 독신 시절을 많이 만들어 먹어서 그렇다. 그래서 굉장히 친일의 DNA가 있다. 그런 걸 잘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윤대통의 퇴진 외친 김용민. 김용민 의원이 외쳤어요. 민주당 일각에서도 민심을 반영한 것이다. 내부에서는 야 우리가 야당인데 탄핵이나 퇴진 외치는 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입단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언이 나왔는데 박홍근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연금에서 반드시 대가를 치게 된다고 간접적으로 경고를 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검찰 기소가 된 후에도 임기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박찬대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임기 보장 안 된다. 5년 못 갈 수도 있다. 임기는 다 채우겠느냐는 얘기를 많이 했다. 정책계 최고위원이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고. 김용민 의원. 나와던 차에 이제. 김용민 의원이. 직접 언급했어요. 김용민 변호사. 지지난주가 되겠군요. 촛불 때. 그렇네요. 청계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촛불집회. 이때가 8차 9차쯤 되겠죠. 그래서 파장이 더 컸다. 5년을 못 채우고 국민의 뜻에 따라 빨리 퇴진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여러분의 대통령을 여러분이 다시 물러나게 할 수도 있다. 국민 소환권 이런 얘기였죠. 진정한 국민주권의 실현이다. 참 옳은 말씀이에요. 이거 맞는 말씀이죠. 참 옳은 말씀이죠. 예전에 80년대 대구에서는 이런 구호가 많았습니다. 내가 뽑은 대통령 내 손으로 엔딩 치자 이런 구호가 있어요. 재밌네요. 촛불집회 때 박근혜 촛불집회 2016년에 제가 촛불집회에서 발언을 한 번 했어요. 대구에서. 대구에서 했는데 그때 한 3, 40만 했어요. 그게 갑자기. 대구에서. 제가 이제 발언한 게. 3, 40분? 아니요. 3, 40만 조회수가 나왔어요. 갑자기. 조회수가. 왜냐하면 그때 유튜브 그렇게 많이 할 때는 아닌데 한 6, 7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삼성 이재용 얘기가 나오면서 문영표 나오고 이러면서 이게 경영권을 가지는 데 있어서 국민연금까지 이용하고 했던 농단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도화선이 해서 박근혜 전권 퇴진으로 갔는데 그때 얘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한번 제가 학습 삼아 대구 동성로 중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태어난 곳이 삼덕동입니다. 요정이 많고. 그러니까 소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친일 공감으로 잔치 벌리고 이러던 곳입니다. 거기에 집회 장소가 500미터밖에 안 돼. 그래서 제가 이제 나는 친박에 대해서 방송할 때 제일 먼저 거기 발견하거든. 지금 빵집처럼 돼서. 여기다 하면서 이제 태어난 장소. 생가. 이제 상가로 바뀌었지만. 그게 보여주는데. 그 옆에 제가 나왔던 초등학교 종로 초등학교 전두환이 나왔대. 그것도 가까워. 그다음에 그 앞쪽에 구경북고가 있는데 대구공고단에다가 경북고로 노태우 전 대통령 이 사람이 전화를 갔거든. 그래서 거기 앞에 있어. 그다음에 그 옆에 박정희가 대구사범학교에서 견마치로 맹세를 하면서 친일을 하면서 이제 마중공감학교 가잖아. 그때 이제 교편을 잡던 곳이 대구사대부고라고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불속고등학교가 있어요. 못된 놈들은 다 거기에 모여서 났네요. 그렇지. 거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이재용 얘기 나옵니다. 삼성의 이병철이 만들었던 삼성 상해가 거기 또 있어요. 서문시장 쪽 가기. 그래서 반경 1, 2km 안에 다 있어.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악의 기운이 여기 다 있다. 독재자부터 경경이 다 있다. 악의 기운이. 스멀스멀. 근데 그건 정말 신기하네요. 신기하다 사실. 노태우, 전두환, 박정희, 박근혜가 다 있는데. 다 있어. 다 있어. 풀 패키지로. 그리고 제가 또 정유라 국정 논단 얘기를 했거든요. 정유라가 부정 입학하면서 우리 젊은 청춘들이 붕괴했잖아요. 이와이대에서 막 나왔다. 이와이대에서 다시 말하는 세상 모르고 난리 났죠. 근데 영남대학교에 문고리 4인방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부정 입학 29명이라고 구속되고 옛날에 했거든. 그래서 그거 복사판이야. 40년 뒤로. 그래서 이 과정을 보여주면서 견마지로의 명세를 했던 박정희의 어떤 일본의 충성 명세 했었으면서. 그 타고 달리고 달리고 달려던 그 말이 달리고 달려가 정유라의 말이 됐다. 이재용의 말이 됐다. 아. 견마지로의 그 마가. 말이 계속 달려가지고. 정유라의 말이 됐다. 이재용의 말이 되고 갖다 바친 정유라의 말이 됐다. 그게 말 되네요. 말 되지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게 설명하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여러분. 박근혜 정권을 만든 사람이 누구지요. 이 모든 폐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지요. 시폐시민들이. 우리요. 합니다. 굉장히 진솔해. 저는 기대 안 돼. 수천 명이. 우리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뭐를 했냐면. 결좌해제의 정심으로. 우리가 이 정권을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좌해제. 그러면서 우리가 뽑은 대통령은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우리가 몰아내자. 광화문 한복판에 가봐라. 이 독재자에게 다섯 명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여기에 다섯 명, 여섯 명이 삼성까지 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집회가 가장 중요하다. 전국 어디 보다. 자부심을 가지라. 우리가 이 정권 만들지 않았느냐. 맞다. 그래서 우리가 없애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결좌해제를 대구 시민들이 하셔야겠군요. 해야죠. 많이 해먹긴 했어요. 우리가 신라. 통일신라까지 해서. 박정희, 노태우, 전두환. 이 우리들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한번 계산해 볼까요. 통일신라까지가 신라. 통일신라까지가 신라. 이제 우리를 해결해야 한다. 고려 조선은 다해봤자 천 년이다. 한양은 천 년이다. 우린 1150년 해먹었다. 이런 얘기를 했을까. 사실 이 나라를 망친 큰 주혁이었죠. 자선하자는. 결자해지. 그때 좋았던 게 우리 시민들이 진짜 가슴속에 뼈절리게. 이거는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광화문에서 할 게 아니다. 그래서 그 기운이 오늘 갔다. 지금 이제 여러분이 뽑은 대통령을 여러분이 다시 물러나게 해야 된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 김영민 의원의 말씀은 정말 너무 옳은 말씀이고 어제 엊그제 제가 또 안진골 소장을 잠깐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안 소장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건을 다시 샀는데 물건이 잘못됐어. 그럼 빨리 반품해야 되지 않냐. 그렇지, 그렇지.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런 분들이 계신데 지금 산 지 얼마나 됐다고 좀 더 기다려봐라. 그런 분들이 계신데 반품 빨리 해야지. 하자가 생겼네. 늦으면 늦을수록 반품하는데 어렵지 않냐. 그 말이 굉장히 인상이 깊더라고요. 맞네요. 그런데 반대쪽에서 볼 때 안진골 소장 같은 게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그쪽에서 봤더니 전문 시위꾼. 그쪽에서 보면 공산당이죠. 공산당이 말이죠. 그렇게 말을 했더라고, 변이제가. 그래요? 변이제 대표가 안진골 대표를 보면서. 당신 공산당이야. 말을 좀 대표라고 붙였어야 되는 거군요. 어쨌든 미디어워치 대표니까. 그분이 그러면 이제 보수 쪽에서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안진골 소장을. 그러면서 또 그럴만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집회에서 우리가 노래도 같이 동요까지 하자는 이유 중의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민족 사회의 중요한 일제의 저항항에서 신간회 운동이 있었잖아요. 신간회. 신간회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국공합작 했잖아. 일본 제국주의 물리치기에서. 좌우 합작. 지금 일본 제국주의 뭐가 다릅니다? 윤석열 정부, 친일 정부 아닙니까? 누가 봐도 본인들도 인정하고. 그렇잖아요. 전형경이 역사를 견세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권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변이제 대표나 이런 사람하고도 합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일단 뉴스 코멘터리에서 안변의 목요일 아침에 이 안진골 변이제. 사실 만날 수 없는 강의이거든요. 그런데 만나서 굉장히 친하게 덕담하면서. 머리 크기가 좀 비슷해 보여요. 머리 크기도 비슷해요. 저도 만만치 않은데. 저는 뭐 그쪽으로 얘기했는데 변이제 대표가 또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들은 오리지널 구닥다리 이상한 태극기 쪽이 아니라 순수 보수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서울의 소리에 초신백원종 선생이나 이런 분들의 진정성에 대해서 존경한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평화로운 시기가 오면 서로 정책과 이념에 따라 다르게 경쟁할 수 있죠. 그게 민주주의죠.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보수가 없다고 봐야죠. 진짜 보수는 없죠. 꼴통들이지 저 사람들은 보수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한 5분에 걸쳐 좀 역사적인 얘기를 설명드렸습니다만 너무 길어졌습니다. 서울의 소리 아니고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이게 시사 노래교실인가 시사 역사교실인가 국민주권 최태성 선생하고 제가 경쟁할 생각 없습니다. 설민서가 경쟁 안합니다. 내가 뽑은 대통령은 내가 뽑을 수 있다. 결제하제의 점심. 그거 6년 전에 실현했는데 이번엔 또 하나요. 또 볼까요? 네. 오늘은 열심히 그래서 김정희에서 민신방용 공허했다. 그리고 지지율이 20%대 10%대로 하락하고 윤대통부의 여론에 약하면 야권의 총공사 본격화할 수도 있다. 그리고 보수 진보진영 맞불집회를 열면서 세대계를 벌이고 있다. 22일 청계광장 첫 전국집회도 이게 첫 전국집회군요. 전국집회 처음이죠. 그래서 시사 노래교실에 우리 노래들이 춘천 울산 쭉쭉 퍼졌는데 이제는 서울에서도 한번 퍼질 것이다. 전국적으로 여기까지인 걸로 보입니다. 더 준비된 건 없죠. 있으면 해야 되지만 이 정도로 자 그러면 탄핵이든 퇴진이든 많은 기운들이 국민들에게 번져오고 있다. 울려 퍼지고 있다. 이게 객관적 사실이고 그런 면에서 이 기운을 우리가 한번 여세를 몰아서 우리 백자님의 최근에 가장 히트고 윤석열차 80만의 빛나는 윤석열차 윤석열차 윤석열차을 올렸는데 대부분 다 탄핵열차라고 아 그래요? 솔국열차가 있었잖아. 솔국열차가 900만의 쪽 고등학생이 쏘아올린 이 그림 하나가 사실 그냥 묻힐 수도 있었을 텐데 또 대통령실에서 발끈하고 나오지는 바람에 키워주신 거죠. 키워졌죠. 지금 우리 고등학생은 그냥 전 세계적인 세계적인 인물이 됐죠. 그런 작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원 제작자도 굉장히 칭찬했죠. 너무 괜찮다고. 칭찬했죠.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 논문의 원 제작자님은 너무 억울하다. 상당하다고 하시는 거고 우리 저 이 토마스 열차는 윤석열차 그림 그리신 분은 너무 좋다고 이 가사 한번 볼까요? 비 내리는 용산력 윤석열차 흔들리는 차창 너머로 건의가 나대고 검사들이 설치고 건진 청구 법사들이 깝치네. 못 참겠다 정말 너무나 쪽팔린다. 촛불 들고 나가자 너도 나가자 탄핵열차 출발하다. 윤석열 EXX 너무나 쪽팔려 탄핵열차 출발하다. 가사가 굉장히 쉽고 감명하네요. 배우님이랑 여러분 시청하시는 여러분 뭘 도와주셔야 되냐면 뒷부분에 윤석열 EXX 이 땡땡으로 하겠습니다. 차마 제가 이게 윤석열처럼 말을 못하겠어요. 시민들이 들으셔야 되니까 이 노래를 시민 여러분은 이 노래를 들으실 때는 욕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 땡땡을 해주세요. 윤석열 EXX 이 땡땡 하셔도 되겠습니까? 너무나 쪽팔려 쪽팔려 불가능한 것 같은데 사실 공식 용어가 있을 텐데 윤석열 개고기 뭐 이렇게 간다든가 윤석열 이고기 저고기 개고기 그것도 좋네요. 저는 이 땡땡으로 하겠습니다. 그건 뭐 아니 여당 대표가 직접 한 발언이니까 개고기는 뭐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불러볼까요? 자 한번 이건 이제 김수희 선생의 남행열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시사 노래교실이 올린 작은 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백자님이 창작곡을 많이 하다가 시사 노래교실에서 어떤 어떤 뭔가가 떠올랐겠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다 이게 배우님 덕분입니다. 한 곡만 히트 시켜버렸어요. 고맙습니다. 이게 참 이게 참 나비효과죠. 다 시사 노래교실 덕분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아니까 쉽게 따라 부르고 그래서 공제는 히트를 안타깝긴 하죠. 저 입장에서 네. 그 앞에 1, 2, 3회 4회 때까지 하사 노래를 만들면 뭐합니까? 전부 댓글에 백자가 잘한다 천재 작사가다 작곡가다 샵도 백자다 전부 백자가 다 했다. 저 사람은 서울의 소리 직원 같은데 뒤에서 뭐 율동하는 사람이네. 이런 식인 거야. 매사가. 아 진짜 그래요? 댓글에? 예. 간다고 내가 억울하지 않아요. 대의를 위해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한 자도 없어 내 얘기가. 아 네. 다 백자가 작사했대. 천재 작사가 백자래. 문제가 있군요. 어떻게 하겠냐고 내가. 그럼 다 밑에 댓글에 공상 맞게 내가 했는데 이럴 수는 없잖아. 아. 그럼 서울의 소리 제작진이 서울의 소리 제작진이 사실은 남태호 배우고 있으면 써줘야 되잖아. 제작진도 겐세히 놓고 백자의 아지 놓고 이 뿜빠이 정신이 없어. 뿜빠이 정신이. 제작진이 보니까 너무 바빠요. 그거 조금 나누어 가지 않는데 쓸 시간이 없어. 자기 팔씬만 먹고 말이야. 뿜빠이. 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계없습니다. 탄핵 열차는 누구나 가는 거 탄핵에서 출발합니다. 누가 하든지 관계없습니다. 출발. 옛날에 구정가요 누가 지은 게 뭐 중요합니까. 갑시다. 비 내리는 욕산역 윤석열차에 흔들리는 차장 너머로 팜팜팜 거리가 나대고 검사들이 설치고 건진 청동법사들이 설치네 깝치네 못 참겠다 정말 넌 문화 쪽팔린다 탄핵 열차 출발합니다. 탄핵 열차 출발합니다. 빰빰빰 윤석열 이 땡땡 이 땡땡 너무나 쪽팔려 탄핵 열차 출발합니다. 건의가 나 대고 검사들이 설치고 건진 청동법사들이 깝치네 못 참겠다 정말 못 참겠다 정말 너무나 쪽팔린다 탄핵 열차 출발합니다. 탄핵 열차 출발합니다. 윤석열 이 땡땡 하나 둘 셋 넷 윤석열 이 땡땡 이 땡땡 너무나 쪽팔려 한쪽팔려 탄핵 열차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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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빵빵 소울역에서 용산역까지 기차 탄 기분입니다. 금방 가죠. 한 5분 정도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석열 일부에서는 탄핵 열차라고 부른다기도 하고 이 노래가 오늘 집회 때 22일 집회 때 상당히 불려질 것으로 추정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때 아마 백지원님 출격하시겠죠? 제가 안타깝게도 그날 귀국하기 때문에 아 귀국? 네, 무대에 서지는 못할 것 같고요. 공항에서 급하게 좀 시내로 가면 한 7시 한 반 정도. 아 좀 늦게. 행진 마무리 할 때쯤에 좀 같이 좀 가서 보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이 유튜브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시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전국에서는 아마 그 입국 금지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중히 검토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게 그 일본에서 입국 금지를 당하거나 혹은 출국 금지를 당할까 봐 그게 약간 걱정입니다. 왜요? 일본에서 왜? 일본? 아니, 이제 혹시 제가 이제 하도 일본 가는 걸 많이 했으니까 1화의 대중화에 또 많이 기회했잖아요, 우리가 또. 일본화의 대중화야? 네, 굉장히 많이 쳤는데. 네. 자, 윤석 열차. 아마 이거는 지금 그때 되면 100만 쇼츠 조회수가 넘어갈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또. 고맙습니다. 10월 22일 전국 첫 집회 아마 크게 물려지겠죠. 그렇게 되면 아마 2, 300만 원씩 개. 그렇군요. 굉장히 빅히트를 하잖아요. 약간 이제 초심님 아까 말씀이 제가 이제 기타로 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 집회 다니시면서 음악을 트는데 기타로 하니까 약간 쿵쿵 하는 게 없으니까 약하다는 거예요. 아, 비트가. 네, 그래서 좀 그런 기계를 내가 사줄까? 막 그러시더라고요. 서울에서는 돈이 많아 그러시면서. 그럴 리가 없는데. 아, 그래서 제가 이제 기계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풍자성들을 약간 좀 그런 반주 작업들을 좀 하는 거를 좀 할까 싶고. 드럼이나 뭐 이게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 윤석결차 이거는 이제 노래방 기계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걸로 하면 될 것 같고. 제 다른 노래들은 조만간 제가 이제 팀이 있는데 촛불 노래들을 묶어서 좀 반주 작업을 해서 음반을 낼 생각입니다. 촛불의 노래, 항쟁의 노래 해가지고.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거기 이제 쿵쿵쿵. 아예 이제 드럼까지 다 녹음을 해가지고 녹음실에서. 좀 돈을 좀 쏟아서 좀 이렇게. 탄핵송, 이색송. 그거는 좀 애매한데. 아, 애매한가요? 윤석열, 이땅땅. 아, 땡땅. 그러니까 이제 시민여러분들의 반응에 따라서 이제 음반까지 나올 수 있나요? 네네. 그게 또 제 도리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유튜브로 덕을 많이 봤고.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셔가지고. 지금 뭐 이런 마이도 사서 입고. 마이 일본말인가? 일본말이죠. 아, 이런. 아니, 죄송합니다. 아직도 천일 청산을 못하고. 이런 우아기. 우아기. 이것도 일본말입니까? 아, 이거 안 되겠네. 그러면 일본말 쓰려면 가다마이라고 씁니다. 차라리. 마이보다 가다마이. 이런 웃돌이도 있고. 이건 한국말이죠? 윗돌이. 윗돌이. 아, 애매하네. 아, 우리말이죠. 위쪽 오리. 아, 모르겠네. 우돗. 우돗. 네, 우돗도 살고 있고. 여러분 덕분에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운학이라는 영화도 있었죠? 운학의 영화 있었죠? 네,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것도 이제 일본 영화 수익 개방 초기에 나왔던 영화가 있었고. 이마무라 쇼웨이 감독이라고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말 일본의 문화, 일본 사람 전체를 다 반대 배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맞죠. 저도 일본에 가서 느끼는 건 뭐가 있냐면요. 일본의 징용으로 끌려간 우리 조선인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추모 행사를 일본의 시민단체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자기 일처럼. 저는 그분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은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많죠. 또 문화도 일본에 좋은 문화가 많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키나와 같은 경우 자기들이 점령당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일본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네, 네, 네. 거기가 해상 시위 많이 하거든요. 해상 시위 티켓이 있어요. 그래요? 뭐 몇 500엔, 1000엔 이걸 타면 그 시위에 참여할 수가 있어. 그렇군요. 그래서 선진 시위 문화가 있어요. 오키나와 그거 우리가 좀 배울 필요도 있고. 사실 이제 우리가 일본의 궁극주의적인. 네, 그렇습니다. 일본의 제국주의. 그리고 일본의 자민당 정부의 일당 독재. 이것을 비판합니다만 일본 시민들의 어떤 예의범절이나 선진의식. 안타까운 부분은 정부가 악한데 국민이 너무 착해서 이걸 뒤집어 엎지 못하는. 그건 우리한테 배워야 되는 거고.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일본의 시민단체 분들이요. 저희가 가잖아요. 그럼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대단하죠. 진짜로요. 저희가 그 2016년 탄핵축불 때 일본의 공연 가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무혈혁명. 비결을 좀 알려달라고. 전 세계 유일한 무혈혁명. 그리고 이제 막 자기들은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신기해하고. 정말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갈등. 정말 대단한 국민인들입니다. 우리는 87년. 지금 35년 지났습니다만. 6월 항쟁의 초.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어쨌든 선거에서는 다시. 약혼의 분열로 노태우 정부가 만들어졌습니다만. 그 경험이 있었고. 2016년에 촛불이 있었기 때문에. 축적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DNA 속에. 축적되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물론 그전에. 4.19나 5.18 등등에서 많은. 실패가 있었죠. 피를 흘렸죠. 네. 그런 부분은 역사는 단축되기가 어려워요. 이걸 뭐. 빨리 학습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승리만이. 네. 그런 면에서. 일본은 사실은. 그런 면에서. 개별 시민단체가 발달한 부분이 있지만. 국민들의 저항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굉장히 좀. 사례가 너무 약해. 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좀 가르쳐 드려야 돼요. 너무 궁금해하십니다. 너무 부러워하시고. 한국을. 그렇죠. 홍콩이라든가. 뭐. 저번에 태국. 뭐. 미얀마. 뭐. 이런 데서 한국의 민주주의 전통을 배우려고. 대단하죠. 네. 우리 뭐. 님을 위한 인증곡도 거기서 울려퍼지고 있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기운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10월 22일 집회에 아마.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지 않을까. 네. 어쩌면은. 그런 전 세계에 있는. 네. 민주주의를 염문하는 분들도 아마 배우로 또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들은. 그때 탄핵 촛불 때 광화문에 오시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아는 분들은. 선진 시의 문화를 한번 체험하기 위해서. 네 네 그렇죠. 너무 신기하거든요. 너무 신기하거든요. 아. 뭐 폭력 사태가 없이. 없죠. 뭐 여기서 그 청와대까지 행진하고 돌아오고.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집회 끝난 곳이 훨씬 더 깨끗하고. 다 치우고 가시잖아요. 대단한 거죠. 남아서 청소하시는 분들 계세요. 끝까지. 그렇죠. 사실 뭐 우리가. 대단하십니다. 발달했다고는 합니다만은. 유럽이나 뭐 지금 뭐. 최근에 아시아도 그렇습니다만은. 훌리건들이 내는 사람들 난장판이 이렇게 나잖아요. 축구 하나 보고 난리가 나잖아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정권을 바꾸겠다는. 위대한 시위를 통해서도 굉장히 깨끗하고. 그리고 무혈협력이. 네 네. 그 다음에 또 발달했잖아. 촛불이 불 날 수 있잖아. 핸드폰 촛불을 또 다. 참. IT 강국이야. 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까지 생각 못 했는데. IT 강국이지. 그러니까 밤에도 확 나고. 핸드폰에다가 딱 촛불해가지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표도 쫙 나오고 말이죠. 맞아요 요즘 그렇죠. 이렇게 이러니까. 정말 그 선진 IT 강국에 맞는 선진 시의 문화. 이런 것들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얘기를 해봤는데. 자 그럼 오늘의 노래. 네 오늘의 노래. 가봐야 되겠죠. 학교종이 땡땡때. 이건 뭐 전 국민이 모를 수가 없잖아. 이 노래를 어떻게 모를까. 아. 아. 원래 가사가 없이 바로. 학교종이 땡땡때. 네. 다 아네. 원래 가사는 뭐 다 알잖아. 다 아니까. 네. 원래 가사는. 학교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이게 뭐냐면. 네. 탄핵종이 땡땡땡. 시청역. 지하철 7번 출구에서. 울림. 아 네네. 용가주의를 용산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여기서 가자 행진에서. 가자. 이렇게 되겠죠. 탄핵종이 땡땡땡. 어서 모여서. 힘을 합쳐. 아. 이게 국공합작. 좌우합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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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합쳐 싸우자. 김용민과 변이재. 왜 이렇게. 안진걸과 변이재. 힘을 합쳐 싸우자. 탄핵도 하자. 성공해보자 이번에는. 이번에도 성공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너무 쉬우니까. 네.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넷. 탄핵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용과 줄리 우리를. 기다리신다. 조금 더 빠르게. 탄핵종이 땡땡땡. 어서 모여서. 힘을 합쳐 싸우자. 탄핵도 하자. 아. 이걸 또 빨리 하니까. 이런 느낌이 또 나요. 약간 행진곡 느낌 나네요. 이게 좀 빨리 해야. 촛불집회 현장에서는 좀. 느리고 하게. 네. 아 끝내요. 보니까는 그. 서울의 소리. 전국집회도 보면은. 피켓 드시고 이렇게 막. 춤을 추시면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조금 빨리 해드리는 게. 박자가 리듬잉키라. 네. 아 그렇군요. 탄핵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이걸 좀 경쾌하게. 좀 빨리 한번 해볼까요? 더 빨리. 네. 그리고 두 번째 곡을 한번. 알겠습니다. 탄핵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경과 줄리 우리를 기다리신다. 탄핵종이 땡땡땡. 어서 모여서. 힘을 합쳐 싸우자. 탄핵도 하자. 이게 이제 락 버전도 가고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보산오버도 있고요. 보산오버도 있고요. 변형이 가능합니다. 일단 선보이는 정도만 하고요. 두 번째 동료. 우리 전국민이. 어린이들도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보셨죠. 저번 촛불집회. 14세 여중생 소녀의 절박한. 이래서 해야 되겠느냐. 이성부가 안 된다. 편지를 긋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이 나올 것이다. 나올 것이다. 그것 때문에 4.19도 그렇고 많이 보면 초등학생 중학생들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권이 무너져요. 특히 고등학생들. 고등학생들이 나올 때. 대체 위기 때는 고등학생들이 나오죠. 많이 나왔죠. 예전에 이제 4.19때도 대구의 228. 경북고 대구고 이런 친구들. 일요일날 수업한다고 집합을 시킨 거야. 못 나가게. 시위 못 나가게. 그렇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일요일을 학교로 오라고. 난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유라 부정 입학 사태 때 이화의 대생들이 거기서 출발했잖아. 그게 도화선이 됐잖아. 파랗다 오르라고 했잖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일요일날 학생들을 집합시킨 거에서 이승만 조건이 무너졌습니다. 그 2008년에도 그 광호병 때도 여중생들이. 네. 그렇죠. 여중생들이. 생각해보면 사실 3.1운동도. 네. 그렇죠.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고등학생들이죠. 그렇죠. 유관순 열사가 지금 고등학생이구나. 이화학당에 다니셨을 때니까. 그렇죠. 이화학당. 네. 다음 노래 그러면. 다음 노래 한번 볼까요. 네. 네. 일부러 이제 사실은 존칭을 쓴 이유는 약간 이제 야지 놓는 거죠. 약간 풍자하는. 그렇지. 원래는 이게 진짜 존경해서 이렇게 썼겠습니까. 우릴 기다리신다. 아 그런 뜻은 아니고. 이미 왜냐하면 앞에서 깠기 때문에. 뒤에 올린다. 네. 그래서 다 까면 좀 그랬어요. 이제 약간 풍자인데. 닭까지 마시고 이런 건가요. 그런 거지. 다 깎이 마사오 같은 거죠. 아. 알겠습니다. 아니 뭐 나중에 바꿔도 되고.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네. 그럼 다음 노래는. 어. 저는 이 노래를. 네. 저는 이 노래를 몰라가지고. 아이고 이 노래 캐롤을 모르다니. 아니 그 집안이 그러면. 불교적이신가. 아니요. 제가 산골짜기에 살아가지고요. 아니. 깊은 산골오막살이. 거기서 제가 살았어요. 거기서. 아 거기 살았어요. 네. 어디. 전라남도 자원군 용산면 상금리 556번지라고 아주 저 산골에. 아 그렇군요. 네. 크리스마스는 저와는 상관없는 날이었는데요. 한번 불러주십시오. 네. 예전에. 어. 명작 중에. 나마미타불 크리스마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 동자승이 학교 친구 여자친구가 올라가는데 갔는데. 교회사라. 그래서 크리스마스 오라는 거지. 난 가만 가. 아. 동자승인데. 절에 크리스마스 막. 추리하고 다 해놓은 거야. 스님들이. 응. 고맙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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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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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으로000권에서 기하고 해가지고. 억울하다 나 김기촌 이 돈 주고 허태열 원주고 다 줬는데. 왜 나한테 이러느냐 이러면서. 자살했잖아요. 네. 근데 그 raids 가서 종살이하면서. 이 사람이 성일종이고. 19대 20대 한단 말이야. 20대 21대 했지. 같은 핏줄이에요. 형제잖아요. 19대 때 성호fox 경남기업 하면서 했잖아요. 어. 그래서 자기 형이 억울하게 죽었다 하면서 억울하게 자살 했는데 다NT가 이와서 다시 종살이 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그런 거군요. 그래서 뭘 정치 시사로 아시면 좋습니다. 네. 좀 몰랐습니다. 자. 자 볼까요 이거 원곡은 1하고 핵만 바뀌면 돼요 아무것도 없어 노래 자체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아 모른다고? 가볼까요? 네 단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속을 오막살이에도 단액종이 울린다 단일종이 땡땡땡 멀리 멀리 퍼진다 저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에게도 단일종이 울린다 이게 원곡인데요 이게 이제 보면은 보십쇼 산골 바다 그러니까 전국토를 아우라 광화문도 있지만 그리고 여기 땡자 또 오타 의도적으로 땡이 됐네 땡 네 왜냐하면 지금 전국민이 자막에 민감하기 때문에 MBC가 무슨 자막을 쓸지에 대해서 배우님 구차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봐야 돼요 여기에 무슨 오타가 있을까 아니 왜 한 번에 꼭 늘 한 개씩 오타를 갖고 오세요 숨어져 있다 그래서 항상 매우의 눈으로 봐라 지난주에는 윈재 그렇지 왜 윈재였죠 그게 원재인데 윈재로 했잖아 네 윈재 이기자 이기는 제목이다라고 우기셨던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아무래도 윈저 이쪽 좋아하시니까 네 윈재 자막에 민감하다 땡 참 민감하잖아요 MBC 그거 왜 쓸데없이 바이든 써가지고 해서 고소했잖아 그 이번에는 왜 김건희 여사 재현 배우 그거 안 썼냐고 어떤 날을 쓰라고 하고 어떤 날을 쓰지 말라고 그러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쇼츠가 올라가 있어 MBC 도대체 어디 들어가는 거야 자막을 우린 글은 몰라요 이렇게 했더니 요겁니다 탄일종이라는 건 뭡니까 성탄 이제 태어났을 때 축하 주님이 오셨다 태어난 날이다 탄일종 탄일 자꾸 그 탄핵 쪽으로만 너무 생각하지 사고가 편협돼 있어 탄핵종으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탄일종은 원래 잘 모르시니까 모르니까 아예 탄핵종으로 하고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쪽에서 어쨌든 뭐 성일종 의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쪽에서도 쉬울 거예요 탄일종은 잘 안 네 알겠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그럼 탄핵종으로 탄핵종으로 한번 가볼까요 하나 둘 셋 탄핵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막살이에도 탄핵종이 울린다 2절 탄핵종이 땡땡땡 멀리 멀리 퍼진다 저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에게도 탄핵종이 울린다 아 쉽죠 네 쉽죠 아주 쉽습니다 아 이거는 간주를 놓고 한번 더 불러야 되겠어요 네 이게 사실은 좀 약하네요 산타크로스 모자 같은 거 쓰고 해야 돼 아 쓰고 그래야 있다 제가 만든 몇 년 전에 만든 풍자송 중에서는 윤짜장이 사라져야 메리 크리스마스 네 소정적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얼마 전에 부르기도 했는데요 네 아무튼 크리스마스 전에 끝내야 된다 어 그 뜻으로 네 올해 성년에는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네 제 생일이 크리스마스니까 그때 그렇으면 선물로 그럼 제가 단일종 새로운 대통령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일종 그렇게 아 좋네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떤 풍으로 부르면 이게 동료인데 네 경쾌하게 부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기쁨이잖아요 이것도 기쁨이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가면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좀 빠르게 하고 간주를 놓고 이전 그러니까 한번 통으로 한번 더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두 곡을 동시에 울려 퍼지면서 윤석열차도 가능 그러면 딱 맞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어쨌든 포커싱을 그쪽으로 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뭐부터 합니까? 다시 이거 한번 해보고 이거 먼저 하고 네 빠르게도 하고 이것도 간주를 하고 다시 한번 더 부르겠습니다 네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따라하겠습니다 전 노래를 오늘 처음 들었지만 아 노래 굉장히 인상이 깊네요 쉽잖아 들어본 것 같아요 리듬이 쉽잖아 네가 안 들어봤다면 말이 됩니까 깊은 산골 오막살이 해도 들린다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전남 장군의 뇌는 안 들리는 게 아니라고 네 용산면 제가 용산에 살았거든요 아 용산리 아니 면 용산면인데 서울에 왔더니 용산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태어난 곳이 용산인데 왜 용산이 서울에 있냐 어디서 봐나 제가 종로 초등학교 출신이거든요 대구에 서울 종로 있잖아요 대구도 똑같아요 이게 어디가 먼저일까요 거기도 친일에 뿌리가 깊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탄핵종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불러주세요 같이 가시죠 호 호 호 탄핵종이 땡땡땡 멀리 멀리 퍼진다 저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에게도 탄핵종이 울린다 탄핵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막살이에도 탄핵종이 울린다 탄핵종이 땡땡땡 탄핵종이 땡땡땡 멀리 멀리 퍼진다 멀리 멀리 퍼진다 저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에게도 탄핵종이 울린다 저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에게도 탄핵종이 울린다 탄핵이다 땡 땡 이러면서 이제 윤석열 차 탁 나오고 이러면 이제 정울리고 열차 타는 거 멋진다 그리고 앞에는 처음에 이제 노래는 탄핵종이 땡땡땡 탄핵종이 땡땡땡 아 이거 말고 그렇죠 학교종이 땡땡땡 똑같네 탄핵종이 땡땡땡 앞은 똑같아 네 그렇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래 짧기 때문에 간주를 한번 추고 다시 한번 전체를 부르는 식으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네 탄핵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경과 줄리 우리를 기다리신다 탄핵종이 땡땡땡 어서 모여서 힘을 합쳐 싸우자 탄핵도 하자 탄핵종이 땡땡땡 한 번 더 탄핵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경과 줄리 우리를 기다리신다 탄핵종이 땡땡땡 어서 모여서 힘을 합쳐 싸우자 탄핵도 하자 힘을 합쳐 싸우자 탄핵도 하자 힘을 합쳐 싸우자 탄핵도 하자 빠밤바밤밤 탄핵 땡땡땡 아 이거 누가 줬습니까? 가사요? 아 이거 제가 봐도 좋네요 남태우 배우라고요? 아 그런 사람 있어요? 네네 최근에 그 영화 덥포잡인데요? 덥포잡인데? 노당가? 아 몰라 몰라 대무당인가? 노래에 오늘 노래 프로이기 때문에 노래를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두 곡을 저희가 다 같이 배워봤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차까지 해서 어쨌든 22일에 날씨가 참 좋았으면 하고 아주 맑고 날씨가 그날 약간 굳이 돼요 그래서 지금 약간 걱정이고요 시민 여러분 혹시 모르니까 조그만한 거라도 우산 하나 챙기시고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약간 좀 따뜻한 옷 그 다음에 이제 엉덩이에 부착할 수 있는 그 다음 엉덩이 부착용 깔개 이 정도를 준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사실 그 가방에 모든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아 가방에 이제 뭔가 그 촛불집회 키트가 돼 있어요? 딱 이렇게? 어 일단 뭐 생존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 우위도 있습니다 우위도 아 우위도 쫙 펼쳐 바로 비오면 팍 쓰고 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즉각 방송을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셀카봉이라든가 트라이포드라든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 바로 시민 여러분 여기 막 이렇게 그렇게 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1인 1방송 다 하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서울의 서울이처럼 큰 채널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저는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면 좋겠고요 어쨌든 22일 우리 그 시청 한번 내기 한번 해 보시죠 대표님 우리 아 숫자 내기 백자가수는 스태인 여러분들이랑 다 같이 한번 백자가수는 출타 중이기 때문에 해외에 있다 있습니다 아 제가 아 그런가 현장에 몇 명이 모이는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듣기로는 지난주 지지난주 유튜브로 봤을 때는 이미 수백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네 네 시청하신 분들과 지금 여기 서울의 소리 대형 유튜버들이 서울의 소리 오마이뉴스 새날 빨간아재 이런 쪽으로 해서 나간 것만 해도 아주 수백만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현장에 그 당시에는 4만 3만 이렇게 모이셨는데 과연 22일 날 얼마나 모이겠는가 3, 4반도 적은 인판이죠 네 적은 인판이죠 사실 두 자리 숫자 10만만 넘으면 굉장히 의미있는 숫자 엄청납니다 사실은 행진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이러면은 앞에 차가 가는데 소리가 들지도 않고요 네 제가 그 서초촛불 갔을 때 인상 깊었던 거는 솔직히 음향이 굉장히 작았어요 아 근데 상관없어요 앉아계신 분들은 음향 안 들려도 난 되니까 나 여기 나와서 시위하고 있으니까 이런 마음이시더라고요 굉장히 빽빽하게 모이셔가지고 소리가 안 들리는데 가만히 계세요 그냥 거기서 딱 계속 들어오고 계시고 이런 아마 그래서 이제 행진을 만약에 한다면 어차피 들리지 않겠지만 행진을 같이 이렇게 쭉 하실 수가 있고 아 몇만이 모일까요 과연 아 저는 뭐 10만원 한번 돌파하지 않을까 아 10만원 돌파하죠 아 그런가요 제가 너무 낮게 잡았네요 네 10만원 돌파해야죠 아 너무 낮게 잡았네요 저는 그러면은 아 25만 가겠습니다 25만 아 야 25만 야 이게 뭐 기자님 몇만 본인의 아 기자님도 지금 본인이 많아요 제작진한테 물으면 어렵지 네 그런가 아니 내기니까 그 그 세상 어느 나라에 탄핵 지폐 참가하는 숫자가 4개를 하겠습니까 민주주의가 진짜 많다 제가 지금 잘못된 겁니까 지금 잘한거죠 아 그래요 다른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내기잖아요 갑자기 확 질렸어요 내가 너무 장난삼아 하나 아니 골프 내기보다 이런 내기가 훨씬 낫지 그리고 사실 그 백자님 같은 경우는 자신의 유튜브 구독자 수를 네 상징하는 것 같아 이번 기회에 25만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아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25만 이번 달 안으로 뭐 이번 달 안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좋은거에요 개인의 욕망과 우리 사회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같이 가는거 좋은거죠 나쁜겁니까 굉장히 좋은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때 이제 우리가 불렀던 예를 들면 친일 노래 나오면 또 우리 노래 또 이제 서울의 소리 때 따라줄거 아니야 딱 들었는데 띠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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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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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체적인, 총체적 퍼포먼스로 민주주의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집회하는 분만 아는 게 아니고. 저도 드는 생각이 이게 저희가 한국의 촛불의 특징 중에 한다고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일단 재미있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거. 이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집회를 너무 웃기게 하냐 그럴 수 있는데 좀 재미나고 시민들이 참여하기 쉽게. 저희 시사노래교실의 노래들이 시민 여러분들의 참여에 도움이 많이 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가사처럼 멀리멀리 퍼진다.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생활 속에서 함께할 때 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이시 파이팅 바짝 할 수는 있죠. 그것보다는 편안하게 생활 속에서 우리 촛불혁명의 외성국에서 아이들도 어머니들도 다 편안하게 유모차 끌고 나왔잖아. 맞아요. 맞아요. 유모차 유모차. 그래서 바뀌는 것이지 소수의 선각자들이 모여서 와악 이렇게 한다고 바뀐 게 아니에요. 고립될 수가 있습니다. 옳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희화한 게 아니라 즐겁고 생활 속에서 어우러지는 그런 집회가 되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이제 일각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동료 가지고 말이야 정권 탄핵 얘기하고 하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즐겁게 부르지 않는 거예요. 왜 이게 국민의 소리이기도 하고 실제로 또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20% 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70%가 싫어하지 않습니까? 객관적 사실인데 뭐 여론조사 기획 다 얘기했잖아요. 탄핵을 원하는 국민들이 여론조사 꽂혀서 발표한 거 보니까 60%가 넘는다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욱일기가 또 굉장히 클 겁니다. 욱일기들 자존심을 완전히 건들었고 민족적 자존심까지 건든 거기 때문에 좀 전에 잠깐 초심님 잠깐 뵀는데 초심님도 지금 제일 걱정하시는 게 전쟁. 제발 전쟁만 일으키지 마라. 이놈들이 이제 정권이 위험하니까 전쟁을 통해서 이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이승만이 그랬듯이. 이승만이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경각성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빨리 끌어내려야지 이게 나라가 평화롭다. 그렇네요. 그게 사실 뭐 친일 문제는 어제오늘 일도 아닙니다만은 우일기나 이런 거 크죠. 그런 분들은 그걸 뭐 악선동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날리면 같은 경우도 사실 날리면 뭐 이런 거 라면 출시된다는 설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먹고 막 날리기 좋은 면으로 만들어서 만들고. 우길기 이거 누가 우길해야 됩니까? 말하면 되는 얘기죠. 그래서 민족 정기를 바르셔야 되고 그런 면에서 사실은 진정한 보수적 가치를 가진 분들은 민족주의 성향이 강하잖아요. 민족 정상이죠. 정상. 네. 보수분들이 제일 격분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좌파는 오히려 인터내셔널이잖아요. 국가주의보다는 전체적인 평등, 평화, 인류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념적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번에 우길기나 이런 부분에 문제되는 것은 사실은 보수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이 우리 민족 정기를 이렇게 없앨 수 있느냐는 부분에서 제일 격분하셔야 정당하게. 진정한 보수라. 니뻔, 뱅뱅 한번 불러야 되겠는데 또 이거. 또 괜히 격분했네 우리가. 우길기 들고 대한의 여불 구름처럼 날아가자. 감히 가지가 날아가던 정가운 그 하늘로. 니뻔, 뱅뱅, 뱅뱅뱅. 빠가, 빠가, 빠가야룩. 2절. 가슴 쓰리던 한일 관계는. 깨끗하게 잊어야지. 짓뿌린 얼굴 주름 살펴고 일제고사 한번 치자 니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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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뱅 바가 바가 바가야로 3절 독도에 가면 만날 듯 싶은 마음속의 일본인데 부푸른 가슴 가득한 꿈이 니폰으로 날아가다 니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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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뱅 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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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로 니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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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뱅 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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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로 한 번 더 니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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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뱅 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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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로 자 오늘 마칠 시간 됐습니다 조금 이제 풀리네요 진정한 보수적 가치 가지신 분들 이 노래 많이 함께하면서 민족정기 좀 세워주시길 기대하고요 지폐 좋은 결과 있기를 25만 모이시기를 기대하면서 저희는 또 윤석열차 타고 탄핵열차 타고 탄핵열차 타고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줘 최근에 안 보내주고 있어 자꾸 이러면 프로그램 없애는 수가 있어요 협박하는 방송 화가 나면 자폭할 수가 있어요 타의의 의회가 아니라 자의의 의회에서 자괴감으로 붕괴시켰어요 DIFAD 한밀점넷으로 첫날 한 번 보내주시고 아무도 안 보내주세요 진정한 이럴 수가 없다 86만 구독자가 있는 방송 오해를 맞이했는데 뭔가 좀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요 400만 있어요 저희들이 열심히 할 테니까 좀 보내주십시오 좀 보내주세요 이번에 아마 22일 지나고 우리가 26일 탕탕절 빡야빡야대위에 방송을 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아마 오지 않을까 그때는 무슨 노래를 하실 생각입니까 뭔가 예고편 없습니까 예? 예고편 같은 거 없어요 예고편 없습니다 예고편 없고요 그때는 또 술잔을 부딪히며 탕탕탕 위험하죠? 위험하네요 위험하네요 저희는 그냥 한 번 해본 얘기였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적합한 노래들 위주로 하기도 하고 여섯 발 총알 어디로 갔지 자꾸 뭘 만드시는데 윤석열차로 히트하고 재미있어 하시네요 그만 알겠습니다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 총알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겠죠 총알 어디로 갔나? 자 윤석열차 타고 그리고 탄핵종이 땡땡땡 탄핵종 여기까지 쭉 한 번에 불러보시면서 집회 흥겹 시간 맞이하시고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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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